시선 추측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컷뉴스 시간입니다.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늘 그랬듯이 오늘 이야기도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본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채무를 급증시킨 세력의 책임 회피성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재정준칙과 관련돼서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목소리는요?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지난 10월 22일에 열렸던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맞받아진 장면인데요. 절대라는 표현을 썼네요. 네,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의 재정을 꾸리는데 준수해야 될 규칙을 말하는데 시선집중해서 한번 다뤘죠. 이번 10월부터 새롭게 마련한 코너 신박한 시사사전 첫 해에 조용근 소장님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자세한 내용 지난 10월 13일에 방송된 신박한 시사사전 편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걸로 바꿔박는 겁니다. 막내 작가니까. 아무튼 이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지난 10월 5일에 발표한 이후부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서 들으셨던 양경숙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도 한국형 재정준칙이라고 내세운 게 EU조차 사문화시킨 거다. 유럽연합 얘기한 거죠. 이렇게 비판을 했고 야당에서도 기재부 출신의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등이 만들지 말았어야 될 준칙 해계망측하고 이상한 산식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지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에 지난 주말에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유튜브에 출연합니다. 그래요?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재정준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 가지 비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유튜브 강의 영상 5개를 올립니다. 강의? 직강이죠. 경제부총리의 직강. 기재부에서 유튜브 강의 영상을 만드는데요. 홍남기 부총리의 강의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의 건전성,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재정준칙과 관련하여 지금 전 세계 92개국이 이미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도입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터키만이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많은 개도국들도 이 같은 준칙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홍남기 부총리는 이 유튜브 동영상, 직강 영상들을 통해서 재정준칙이 왜 필요한지를 역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방송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데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 누리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따로 국밥입니다. 따로 국밥이요? 참고로 5개 영상 중에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영상이 1편, 왜 지금 재정준칙이 필요한가 편인데요. 이 영상이 오늘 새벽 5시 30분 기준으로 조회수가 8877, 그리고 댓글이 911개가 달려있습니다. 많이 달렸네요. 좋아요가 573, 싫어요가 960, 싫어요가 좋아요보다 2배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재정준칙의 부정작에 대해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댓글에 재정준칙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따로 국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분명히 5개의 강의 영상에서 오로지 재정준칙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데 영상 밑에 달린 댓글의 대부분은 주식 대주주 3억 가세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과 비장글들 뿐입니다. 판 깔린 김에 얘기 좀 하자. 댓글은. 심지어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의 링크를 공유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고요. 댓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재정건전성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민재산건전성은 지옥이다. 고생하시는데요. 부동산 정책과 대주조 요건 완화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전셋집은 구하셨나요? 이런 댓글들이 많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트위터에는 홍남기 부총리를 지지하는 쪽에서 홍남기 부총리님 강의 전부 좋아요 따봉 주시고 선풀 좀 남겨주세요. 댓글이 너무 지저분해요. 제발요. 유유 같은 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홍남기 부총리가 유튜브에 경제 강의 영상을 올린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추석 연휴 때도 경제부총리의 직강 시리즈라고 해서 동영상 9편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때 강의에 주된 내용은 코로나 위기 때 우리 경제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총리가 휴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우리 경제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거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정말 국민이 궁금해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강의 좋고 홍보 좋은데요. 국민에게 보고하고 질문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송 출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소별이 안 나오시는데요. 이왕이면 쌍방향 소통 좀 한번 해봅시다. 방송 출연도 해주시고 주식 가세 문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홍남기 유튜브 직강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